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우렁차게 치는 겁니다. 박수치는 것부터 다시 연습 시작. 짝짝짝. 아우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저와 함께 할 과목은 부동산세법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세법에 대한 것이 공부하기 전에 먼저 중개사 시연 과목은 다 하실 거예요. 총 다섯 개 과목 중에서 2차 2교시가 바로 공시 및 세법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세법에 관한 과목이죠. 세법은 2차 2교시인데 공시 및 세법에서 40문항이 한 과목이고 그 중에서 지적법이 12개 등기법이 12개 세법이 1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적다고 등한 시험은 큰일 납니다. 이 세법이라는 과목은 합격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지만 떨어뜨리기 딱 좋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부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세금에 관한 세법에 대한 출제 경향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금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조세 총놈편하고 그 중에서 조세 총놈편이 일반적으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가 한 세 문제 정도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하나, 재산세 세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종부세나 종합소득세 각각 한 문제. 양도소득세가 좀 중요하도록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다섯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34회 시험에서는 조세 총놈이 두 문제. 취득세가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 대신에 등기 등록할 때는 등록세가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좀 두 문제. 그 다음에 종부세 두 문제. 종합소득세 하나.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다섯.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중이 차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목의 내용을 볼 때 다 어느 하나를 다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공부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오늘 파트 첫 번째 나가는데 바로 수업 들어간다고 삐지지 마시고 바로 우리가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세금에 관한 전체적인 총놈이 조세 총놈 편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습 교환을 펴놓으시고 그 옆에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도 옆에 같이 놔두세요. 그럼 이제 다른 부연 설명을 생략하고 도대체 세금이란 뭘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뜻을 이해하고 용어 등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조세 총놈에서 제일 먼저 조세의 기초이론 할 텐데 거기 학습 교환의 2페이지를 쫙 펴보세요. 그리고 기본서는 1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가봐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조세의 기초를 공부하자. 도대체 세금이란 뭐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 내용을 공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산림살이를 운영할 때는 가게라고 얘기하고 기업을 운영할 때는 회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라산림살이를 운영하는 걸 재정이라 하고 그래서 국가 등의 산림살이를 위하여 세금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국가나 관공서에서 나라산림살이를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세금은 다른 말로 조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조세 그래서 세금과 조세는 같은 말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게 조세의 조세하니까 용어가 좀 서먹서먹해요 안 해요? 서먹서먹하죠? 하지만 이제 자꾸 들으면 본인의 것으로 와닿을 겁니다. 귀가 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조세의 세금이란 뭘까? 이 세금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누가 세금을 매길 것인가? 매긴다는 것을 우리는 과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과세의 주체, 누가 주체가 되느냐? 주인이 누구냐를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국가, 나라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또는 국가가 걷어가기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어가게 돼요. 그럼 나라는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를 우리는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과세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금에 대한 과세할 수 있는 권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자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럼 이런 과세 주체자가 세금을 걷어갈 텐데 이 부가 목적이 뭐냐? 바로 그 공적 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재정 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그 경비의 충당하는데 무조건 부과하느냐? 그렇게 아니에요. 부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세금은 부가, 세금을 매길 때 무조건 매기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한마디로 부가 대상은 법률 규정 즉 세법에 맞추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에 관한 법률 규정을 우리는 세법 다시 한 번 무슨 법이요? 세법 우리 앞에 계신 분 큰 소리 한번 해봐요. 무슨 법? 소리가 안 들려요. 무슨 법? 세법 바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죠? 그래요. 역시 잘생긴 사람은 목소리도 큽니다. 그럼 부가 대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게 세법이에요. 세법. 그럼 이때 법률의 규정을 보면 그럼 세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을까? 법의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법의 내용. 그럼 우리가 세법이라는 법률 규정 안에는 딱 크게 단락으로 나눈다면 두 가지 단락이 있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 어떤 세금이든지 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을 갖춰야 된다. 과세 조건. 그래서 과세 조건은 어떠한 세금이든지 취득세도 좋고 양도세도 다 좋아요. 어떠한 세금이든지 과세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과세 요건은 바로 뭐냐? 한마디로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과세 요건이 갖춰졌을 때 납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우리 한번 말을 한 번 언어를 뱉어보세요. 법률의 규정은 두 가지를 규정한다. 두 가지가 뭐죠?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를 규정한다. 그럼 과세 요건은 뭐냐? 어떤 세금이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간에 과세 요건이 갖춰진다는 것은 다음에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취득세를 공부한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무자 이것을 다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세 할 때도 과세대상, 과표, 세율, 납세무자 공부하고 양도소득세 할 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뭐고 과표가 뭐고 세율이 뭐고 납세무자가 누구인가 이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것을 공부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과세대상은 어떤 세금을 매기한 과세의 거리를 말하고 과세의 거리를 측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과세의 표준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때 세액을 구하기 위한 게 세율이고 누가 낼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납세의 의무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과세의 건 네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무자를 정한다. 그럼 취득세는 취득세 나름대로 과세의 요건이 정해졌으면 이제 납세 절차가 진행이 돼야 돼. 절차. 그럼 이때 납세 절차는 그러면 세금이 계산이 됐으니까 이 계산된 세금을 어떻게 낼래? 어디에다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또 안내했을 때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납세의 절차를 주장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입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과세의 요건과 납세의 절차를 주장한 법률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용어를 조금씩 정리해보자는 거죠. 그럼 과세의 요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세의 요건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첫째 무슨 대상?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뭐예요? 과세표준, 세율, 납세무자가 과세의 요건이에요. 그럼 이런 과세의 요건이 갖춰졌을 때 세금은 부과할 것이다. 그럼 과세의 요건 중에서 과세의 대상이 뭐냐? 이 과세의 대상은 각 세금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등의 취득 행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과세하는 것이에요. 취득세는 취득의 사건이 있어야 과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재산세 등은 해당 재산을 보유하면 세금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법률의 규정마다 각 세금마다 과세 대상을 다 정해놨어요. 그럼 정해진 과세 대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측정. 이 과세 대상을 측정해놓은 거. 가액이나 양으로 측정을 했을 때 이 결과의 수치를 우리는 과세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과세 대상을 측정했을 때 우리는 무슨 표준이다? 과세표준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동산을 1억에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취득이고 측정해놓은 것이 1억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과표가 나와야 세금을 계산이 돼요. 그런데 이 과표는 대부분 측정을 할 때 과세표준을 측정할 때는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가액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가치 기준이에요. 얼마 얼마 금액으로 측정을 해요. 그런데 어떤 세금은 과표를 측정할 때 양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앞에 계신 분 이거 하시죠? 술 많이 좋아해요? 아니면 그냥 대충? 얼굴 색을 보니까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가 소리를 드실 때 주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이 주세는 주정의 양 가지고 측정을 해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왔던 자동차세 이런 것들 자동차세는 차값으로 세금 매길까요? 아니면 배기량 갖고 매길까요? 배기량 시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금은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 용어가 참 힘들죠.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왜?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가장 익숙한 단어가 있잖아요. 이놈 저놈. 야 이놈아. 이런 건 익숙해지지. 과세 표준하니까 오늘서부터 이상한 거야. 감정이 이상해져요. 하지만 접근하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럼 과표가 나왔을 때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이 나왔을 때는 여기다 곱하기 세율을 해야 이것이 바로 산출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산출색. 산출색. 그럼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을 해야 산출색이 나온다. 그럼 이 산출색을 가지고 세금이 나왔으니까 이 나온 세금을 내야 된다고. 내야 된다고. 그런데 내기 전에 대한민국의 세법은 같은 세금일지라도 사회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들이 있어요. 도와주는 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천만 원 나왔다. 그런데 8년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격농민이 농사 짓느라고 고생했다고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산출색에서 깎아주는 거. 산출색에서 경감해 주는 걸 우린 감면세액이라고 해요. 다시 무슨 세액이요? 다시 한 번 언어를 배웁시다. 무슨 세액이다? 감면세액. 그럼 이 감면세액은 감면신청한 자만 해주는 거예요. 집 앞 것은 지가 찾아가야 돼요. 감면대상도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만 안 해줍니다. 그래서 법을 모르면 다 내야 되고 법을 알면 그만큼 더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특별법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조세에 감면을 했을 때 감면신청하는 법률이 뭔가? 특별법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다시 한 번 우리 용어를 들어갑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자 조세특례제한법.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계산된 산출색에서 어떤 행위가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정책적으로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법률이다. 그래서 조세에 대한 경감 법률을 우리는 뭐냐? 한마디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금씩 가리키면서 특례법상 이건 얼마 빼주겠습니다. 특례법상 어떻게 빼줍니다 할 때 아, 그 특례가 세금을 별도로 신청하여 감면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감면세액을 빼주면 이 감면세액을 빼주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내야 될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세액. 최종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결정세액을 납부해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결정세액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세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이 세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자진신고하는 것들. 그럼 자진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범칙금으로 해당 세액에 보태는 세금이 바로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가산세. 범칙금이에요. 의무 이행 안 했다고. 그러면 세금을 납부를 지연했거나 아니면 신고 등의 의무를 지연했을 때 한마디로 가산세가 있을 때는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가 있을 때는 더해서 이걸 우린 뭐라고 하느냐. 납부할 세액이다. 이 납부할 세액을 어떻게 되느냐. 납세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계산 과정에 전개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러면 특히 감면 같은 것은 없으면 그냥 제끼세요. 있을 때는 해주면 되는 거고. 또 가산세도 없으면 말고 있으면 더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이 나왔을 때 감면이 없으면 산출세액이 결정세액. 가산세가 없으면 산출세액이 납부할 세액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 관한 전개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용어에 정리하는데 세금이라 하는 것은 세금을 내면 직접적인 보상이 없어요. 수도나 전기요금처럼 사용료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거듭합니다. 강제성. 그럼 조세는 강제적 징수지 협의나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 과세관청에서 얘기합니다. 취득세 천만 원. 내주면 안 되겠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안 내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거지. 그래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게 세금이다. 그럼 여기서 부과가 뭐냐. 부과라고 하는 것은 매긴다. 징수는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고 계산하고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계산과 거둬드릴 때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지요. 이 부과 징수는 시험에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자는 거지. 그 부과 징수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여러 개 얘기하러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기고 걷는데 그 누가 할 것인가? 행동을 누가 할 거냐 이거지. 세금을 매기고 거둬드릴 때는 납세의 자가 직접 자기가 계산해서 자진해서 내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하느냐. 신고납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납부요? 신고하여 납부한다. 그럼 신고납부는 법이 정한 기한까지 과세관청 찾아가 납세자가 찾아가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하다 돈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린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과 징수 과정 중에 하나가 과세관청이 그들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요. 납세자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들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그들이 계산한 방식으로 그들이 계산해서 고지서 발송하여 징수하는 것. 이걸 우린 고지 징수 다른 말로 보통 통보하여 징수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어려운 말 많이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또 슬슬 졸음이 졸려 안 졸려? 졸린다고 얘기해요. 그 졸음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할 때 이게 바로 수검생 모드가 아니라 이제 불합격생 모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바로 이해력을 갖고 쭉쭉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는 것. 이것이 우린 뭐냐? 하마드로 고지 징수 다른 말로 보통 징수 통보 징수라 그래요. 그들이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부딪힌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세금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어떤 세금이 과세 관청에서 직접 계산해 주는 것인가 세금의 종목에 따라 달라요. 이게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자동차 갖고 계십니다. 있죠? 우리 친구? 없어요? 다음 제공 하나 사고 우리 차이점. 뭐 시신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동차 갖고 계십니다.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씩 나오는데 자동차 몇 시씩 갖고 있다고 자동차 관리 관청에 가서 신고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오죠. 그런 것들은 바로 보통 징수만 하는 세금이에요. 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재산세도 때 되면 알아서 그들이 계산해 줘요. 그래서 관청이 주도해서 세금 진해가 계산해서 그들이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거 이걸 우리는 말하고 보통 징수 또는 통보 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 관청에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들을 바로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고 예측 불가능한 세금이 있어요. 예측이 불가능한 게 뭐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세금의 종목과 내용을 암기해서 대답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냥 제가 지시된 사항만 따라가 봐요. 소득세는 그 자가 소득이 얼마 있는지 미리 사전에 얼마를 볼지 예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로 보나 보나 제 동생뻘 된 것 같은데 나이 몇이에요? 스물일곱이면 밖에 나가면 저보고 형이라고 불러야지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마 열사 차이 정도 나니까 저는 서른일곱 이후에는 나이를 숫자로 안 세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 만약에 과세관청에서 이 친구가 10월달쯤에 11월달에 아마 10억짜리 집 살 것 같아. 관청에 생각해 보니까 10억짜리 살 것 하니까 세금 3천만 원 내라 그리고 10억에 맞춰 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세금이 예측할 수 없는 것 과세 주체자가 예측할 수 없는 세금들은 납세자 당신이 취득을 일어난 다음에 얼마에 취득했다고 스스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그들이 직접 계산한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뭐한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에서 보통 징수하는 방식으로 부가 징수를 하겠지요. 이럴 때 경제적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금은 뭘로 부담할까? 첫째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이지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 돈 내라 이거야 돈 내라 하지만 돈 낼 때 네가 돈 내기 갑자기 좀 힘들면 두 달이나 여섯 달 나눠낼 수 있는 제도는 해줄게 또는 너 죽을 때 내라 납부 유예 이런 것들이 법률상의 분할납부 납부 유예 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확정된 세금을 나중에 내기하는 것은 분할납부 제도와 무슨 유예가 있다? 납부 유예라는 말도 듣게 돼요. 지금은 공부해서 싸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지나갈 사항들이에요. 언어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요. 우린 지금 현재 영어 공부할 때 단어를 외우듯이 지금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단어. 그러면 세금은 금전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나눠내거나 또는 죽을 때 내는 것도 있구나. 사망했을 때 계속 딜레이 시키다가 그 다음에 금전납부가 원칙이면 예외적으로 돈이 없을 땐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이걸 우린 조세의 물납 제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조세의 물납 제도는 물건으로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세의 물납. 그래서 세금은 납부 방식이 금전이지만 물납도 있다. 특히 우리가 대표적인 거 재산세라든가 특히 상속세 이런 것들은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끔씩 시험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까지는 나오지는 진도 범위에 들어가진 않지만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불가하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서 학생들을 혼동해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의 세목 중에서 유일하게 재산세 하나가 물납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무슨 세 하나가 재산세만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물건을 대신할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과세 표준에다가 아까 우리가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계 나온다 그랬어요. 세율은 퍼센트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세금인데 동일한 세금인데 세율을 어떻게 정해줄래? 그럼 우리가 과세 대상이 나왔을 때 방금 전에 썼죠. 과세 대상을 측정한 것을 과세 표준이다. 그럼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할 건데 이 세율을 어떻게 정해줄래? 이 세율을 곱해야 산출세액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럼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곱하기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는 게 세율이다. 그럼 이 과세 표준을 잘 봐야 돼요. 저 과표. 그럼 과세 표준의 크기가 크기에 따라 세율을 같이 할까 아니면 달리 할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많이 번 사람은 같은 소득세를 내더라도 소득세를 높이 내느냐 아니면 같은 세금인데도 낮게 내야 되느냐 그걸 한번 비중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세금은 약간 세율은 합리적인 게 많다 보니까 높낮이가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세금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똑같은 세금인데 과표가 크든 말든 비례적으로 적용하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걸 우리는 비례 세율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도 자주 얘기하게 돼요. 공부할 때마다 취득세는 비례입니다. 또 무슨 세도 비례 세율입니다. 이 소리는 세율이 고정되어 있지 과표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비례는 1억을 번 4%면 4% 10억을 벌어도 4%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우리는 비례 세율이다. 다시 무슨 세율이다? 비례. 한번 비례 해볼게요. 이만큼 벌어도 2%예요. 이만큼 번 사람도 2%예요. 이만큼 번 사람도 2%예요. 그럼 한 세금이 세율이 똑같아져 버리고 똑같아 버리고 달리지 않아. 그럼 같이 가는 걸 우리는 비례적 적용이다. 그러면 한번 사례 연구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런 것들은 용어의 이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프린트는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접근하기 위한 거예요. 접근.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는 놈은 1억 벌었대요. 2%니까 이거 200만 원 나오고 우리는 같은 세금인데 2억 벌었대 2%니까 4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병은 한마디로 3억을 벌었는데도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 자체는 변함이 없고 항상 똑같이 간다. 아주 지조 있어요? 없어요? 지조 있지. 지조 있지. 지조 있어. 그래. 이게 비례적인 비례. 그 다음에 또 비례와 반대 현상이 있어요. 누진도 있어요. 누지. 이 누지는 이 누자가 사흘루 진보할 진 같은 세금인데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일도 같이 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누진제 누진제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누진세일이 그거예요. 누진세일. 그러면 똑같은 세금인데도 누진세일을 적용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크기가 클수록 일정 구간별로 세율이 증가를 해버려요. 세율이 늘어나버려요. 한마디로 할증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 누진. 누진은 표를 주게 돼. 세법에서 예를 들어서 1억 이하자는 2% 내라. 1억 초과하고 2억 이하의 구간에 들어간 사람은 3% 내라. 같은 세금인데도 그 다음에 2억을 초과하면 4%를 내라. 이런 식으로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일도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는 누진 제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진 제도는 어떻게 적용할래? 따라서 단순 누진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 이 단순 누진은 아무 생각 없이 전액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단순 누진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만큼 벌었다. 1구간이다. 그럼 너 2% 내라. 두 번째 구간 1억 초과 2억 3억 이하다. 1억 초과 2억 이하다. 그럼 3% 전체 다 내라. 그 다음에 너는 2억이 넘어섰으면 4구간은 4% 내라. 3구간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세금인데도 세율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몰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순 누진이에요. 단순 누진. 그럼 이렇게 단순 누진하면 조세 저항이 있을까 없을까 조세 저항 생각해 봐요. 여기요. 1억 딱 맞춘 사람은 몇 프로고? 2%고. 그럼 200 나와. 그런데 이분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1억 1원에 걸렸어요. 1원 하나가 구간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3%가 돼야 되니까 얼마? 300이 나와 버려요. 이름 하나 때문에. 그럼 이렇게 단순 누진하면 어떤 생각이냐. 구간에 문지방 사이 구간에 이 문지방에 걸리는 거 구간에 따라 구간에 대한 문지방 사이에 걸린 사람들이 조세 저항이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순 누진은 대한민국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단순 누진이 아니면 뭐냐 그럼 대한민국의 누진은 무슨 누진이냐. 한마디로 초과 누진을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누진? 초과 누진은요. 단계별로 끊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누진은 다 초과 누진 제도예요. 조세 저항 때문에 그래요. 그럼 1단계부터 1단계 적용하고 구간 초과 금액은 초과 금액만 다음 단계를 적용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단계다. 초과 누진한다면 그냥 1단계는 같아요. 그냥 2% 가는 거예요. 그럼 2단계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단계에 걸린 사람들은요. 2단계에 딱 걸리면요. 여기서 1단계까지는 끊어서 2% 해주고 다음에 초과된 것만 3%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림이. 그 다음에 3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3단계는요. 이렇게 되겠죠. 2% 해주고 1단계 끊어주고 다음 단계 몇 프로 해주고 3단계 끊어주고 초과된 것만 보여요. 마지막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초과 누진 제도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포 공부할 때 누진 제도, 누진 제도 하면 대한민국의 누진은 다 무슨 누진이다? 초과 누진이다. 그런 제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과세 표준의 세위를 적용할 때이지 이것도 신경도 써봐야 돼. 이것도 의미만 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누진이든 바로 비대이든 간에 과세 지역마다 과세 지역은 뭐냐 평촌 같은 경우는 안양 세무사가 과세 지역이고 수원은 수원 세무사가 각각 지역이 있는 거예요. 국세 같은 경우는 그럼 각 지역마다 과세 관청에서 세위를 적용할 때 자기 주민들한테 어떻게 적용할래? 법이 정한 세위를 정해놓고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이걸 표준이라 하고 올리거나 내리지도 마라. 이걸 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배웠던 세율 구조 중에서 과세 표준이다 곱하기 세위를 했다. 이 세율 자체가 산출세액을 구하놨는데 바로 뭐이냐 누진이든 비대든 간에 세율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럼 이를 적용을 할 때 이 세율 자체를 과세 지역마다 어떻게 하냐 각각 지역마다 바로 안양은 안양대로 수원은 순원대로 어떻게 할 건가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지역 세무서장이 직접 올리거나 내리고 할 수 있다. 또는 수원 시장이 올리고 내릴 수 있다. 가능하다면 이런 법정세를 이런 표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불가능하다면 세율을 지역별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면 일정하게 가야 한다. 이거 우리가 적용상의 일정 적용이라 하죠. 그럼 예를 든다면 표준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표준은 취등록세 이런 것들 각종 세금들은 종류는 애우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역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나 종합종부세 이런 것들은 가감 조정권이 없어요. 이런 건 일정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산에 사는 사람이 부동산 팔거나 서울 사람들 안양에 사는 사람들이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세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수원에서 부동산 산 사람 부산에서 부동산 산 사람은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 지역장들이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한번 풀이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표준세율 적용 사례를 본다면 50% 가감 조정이다. 기본이 표준이 4%다. 기본이 기준이.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한다면 최저 2%에서 최고 6%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경우에 바로 지역별로 본다면 특히 지역을 보자. 서울은 6% 할 수도 있고 인천은 5% 부산은 2% 세종은 6% 제주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세금인데도. 이걸 표준 적용이라고 그래요. 표준은 올리거나 뭐 할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취득세 공부할 텐데 취득세 공부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취득세란 법정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뭐 할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취득세는 법이 정한 구조가 표준치로 쓰는 것이구나. 표준이구나. 법에 정한 것은. 그럼 실제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일정하다면 또 달라져요. 상황이 일정세일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적용기간은 물론 물론 가감 조정한다면 적용기간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지속적으로 아니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해만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있어요. 조정기간이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세율 말고 일정세율은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세율이 4%를 한다면 가감 조정이 불가능하니까 어디를 가도 세금은 갔다 안 갔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 일정하게 적용한다. 이 소리. 여러분들은 참 피곤합니다. 용어를 알기까지가 피곤해요. 세포법은 세금 내는 것도 승질나 죽겠는데 공부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더 열통 터질까. 하지만 그 가르친 사람은 더 열통 터지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같이 고생해야지. 그 다음에 정리할 게 또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또 이 말 때문에 몹시 학생들이 혼동이 된 겁니다. 납세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납세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무슨 자? 납세자. 이 납세자는 과세 관청에다가 세금을 들이대는 사람 내주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세금을 갖다 내는 사람. 그래서 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납세 의무자와 또 납세 의무자는 연대나 이차나 보증인을 포함하고 특별징수무자 원천징수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부연한다면 납세자란 과세 관청에다가 세금을 갖다 내는 자로서 납세 의무자가 징수무자 둘 다를 우린 납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갖다 내준 자가 납세자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원래 이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혼자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럿이 함께한다. 함께 내야 되는 걸 연대 의무라 그래요. 다시 무슨 의무? 연대 의무. 특히 우리가 집을 샀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부부지간에 함께 샀을 때는 취득세는 물건은 하나인데 취득세 낼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같이 계산해서 같이 묶어내는 거 이걸 우리는 무슨 의무? 연대 의무에요. 연대 의무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한 사람이 다 내주면 그 납세 의무는 다른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왔잖아. 엊그제.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을 해서 또는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해서 취득세는 연대를 한다. 이때 한 사람이 내면 다른 사람은 납세 의무가 완료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지. 함께하라. 연대라고 그래요. 연대. 그다음에 또 납세 의무자는 본래 의무자 말고도 2차 의무자는 말을 또 하게 돼요. 두 번째 네가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책임져라. 예를 들어서 삼촌이 주유소 운영하다가 주유소 운영에서 기름 팔아서 얻은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을 사업 관련 세금을 안 내고 그 사업장을 조카한테 팔고 티붙어. 그럴 때 과세 관청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업장을 양수한 그 조카에게 너 삼촌 세금을 부족한 거 대신 책임져라. 이걸 두 번째 책임을 무슨 의무자다. 2차 납세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런 2차 사건이 발생하면 2차 납세무자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요즘은 은행에서는 보증 제도는 없지만 세금은 납세 보증인이 있어요. 납세무자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일 돈이 당장 없을 때 보증보험회사 찾아가서 납세 보증 좀 사달라 한다고요. 보증료를 주겠지만 이때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보증인도 납세 보증인도 납세 의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납세 의무자는 쉽게 이해하는데 납세자 안에 징수 의무자가 있다는 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이냐 징수 의무자는 다른 뜻은 아니고요. 납세 의무자도 아닌 놈이 납세 의무자 세금을 떼다가 지가 돈 떼다가 과세 관청에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는 원천징수로 하고 바로 지방세는 특별징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면서 월급을 받는다 이거지. 월급은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직접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납세 의무자이면서 사업주가 세금 떼서 갖다 주잖아요. 남의 세금 떼다 갖다 주는 것을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징수? 원천징수. 또는 지방세는 특별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세금을 떼어서 갖다 내줬을 때 얘를 대신 떼서 갖다 내주는 거죠. 그래서 징수무자도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징수무자도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납세의 자에는 속하는 거예요. 그럼 특히 우리가 징수무자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사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납세자 사례 원래 세금이라 하는 것은 과세관청에다가 세금을 갖다 내주는 자를 납세자라고 하는데 이 납세자에는 방금 전에 배웠듯이 납세 의무자가 있다.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세금도 있는 반면에 납세의무자 세금을 대신 떼다가 징수에다가 의리 떼다가 누구 세금이라고 갖다 내준다? 소득세 등은 원천징수 특별징수에서 바로 갑의 세금입니다 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납세 자에는 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월급 같은 것은 전부 다 직접 납부한 적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이 과세관청에다가 과세관청에다가 바로 사업주가 떼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납세자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넓은 의미로 징수의무자를 포함해서 세금을 납입해 주는 자 이걸 우리는 무슨 자? 납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하시면서 제가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납세의무자 납세자 이렇게 했을 때 납세자는 넓게 얘기했겠구나.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는 그 낼놈 코놈을 타켓으로 했구나. 그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세법은 진짜 내용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줄이고 줄여서 시험에 나올 것만 가지고 가는 데도 많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조세의 분류 여기서부터는 이제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휴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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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frs. 감사합니다.